세상에 이런 일이... 영국 마샬 본사에서 엔지니어가 답장을 벌여줬어요. 주영필과 위대한 탄생의 최유선 선생님이 보유하셨던 마샬에서 2002년 월드컵을 기념하여 세대 증정한 앰프 중에 한 대 마실 플렉시 리이쉬예요. 전원부 필터 캡이라고 그러죠. 필터 캐페시터 전원부 평화 회로. 이게 너무 부풀어 있었다. 뒤집어서 보니까 캐페시터 몇 개가 완전히 사망한 상태였고 거기에 47마이크로 450V 3화 국산 캐페시터로 덧대서 수리를 한 흔적을 발견했죠. 근데 그때 제가 하나 잘못 본 게 있어요. 여기는 하나 죽었어요. 그래서 이거 대신 이걸로 덧대서 수리를 해놓은 흔적이 있었고요. 이쪽을 제가 좀 잘못 봤는데 여기서 뭐 죽어서 연결을 해놨나? 회로도를 보니까 좀 이상하다, 이상하다 싶어서 영상을 찍고 나서 다시 봤더니 이거는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얘가 죽었어요. 죽은 거를 여기다가 덧방을 해서 붙여놨으면 제가 안 헷갈렸을 건데 죽은 게 이거고 여기다 덧방을 해놨구나. 캐페시터가 하나가 회로에서 완전히 끊겨져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이 영상을 올리고 나서 댓글에도 여러분이 여러 의견을 남겨주셨는데 모든 의견이 다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공연을 하는 도중에 아니면 공연을 며칠 앞두고 이게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긴급하게 수리를 해야 될 경우에 이런 식으로 수리할 수 있다고 봐요. 이렇게 해도 작동하는 데 문제가 없거든요. 글쎄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저는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누가 소유했던 시절에 이걸 수리했고 누가 수리했고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다만 리이슈이긴 하지만 어쨌든 플렉시 회로고 그리고 또 최희선 선생님이 갖고 계셨던 거잖아요. 어쨌든 좀 임시방편 수리가 된 게 아직까지도 이 상태에 이었어야만 할까라는 아쉬움은 솔직히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캐페시터 4개를 싹 다 갈겠습니다. 이 녀석으로. 키타임프를 만들거나 수리를 하신 분들의 이런 부품에 대한 사용자 경험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경험에 근거하여 지금 거의 다 만장일치로 무조건 이거 써라. 품질도 좋고 오래가고 참고로 요거는 하나에 34,000원인가 그럽니다. 캐페시터가 지금 6개 있는데 두 개는 이미 얘를 바꿔놨어. 작업을 하는 김에 PCB를 좀 제껴 봤어요. 이 안쪽에 배선도 좀 보고 혹시라도 요거 작업하면서 배선을 바꿔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몇 가지 부분이 눈에 띄는데요. 일단은 요거 여기 잘 보시면은 잘 보시면은 살짝 탄 부분이 보이거든요. PCB가 원래 이게 회로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험 발란스라 그래서 키터에다가 전압을 줘서 열을 내야 되는데 거기서 AC 전압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통 뭐 AC 트랜스포머 2차측 센터탭을 접지를 시킨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100옴 정도 저항을 걸어서 가상으로 여기 그라운드인데 접지를 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험 발란스라 그래가지고 100옴 정도 되는 저항. 험이 가장 안 나는 부위를 돌려서 이렇게 찾을 수 있도록 정확히 여기 원래 있었던 것 같아요. VR2 근데 PCB가 탄 걸 보니까 이 저항이 아마 소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수리를 하면서 그냥 저 가변 저항을 떼 버린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지금까지 만들어본 앰프도 이렇게만 해도 문제가 생긴 적은 없었거든요. 물론 뭔가 바꾼 것은 확인이 되지만은 글쎄요. 굳이 제가 이거를 다시 저렇게 가변 저항을 다행을 필요성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납땜 상태를 보니까 뭔가 한번 손을 댔던 것 같아요. 이쪽에 뭔가를 큰 걸 붙였다가 뗀 흔적이 있어요. 여기다 뭘 붙였는지 나 모르겠어. 참고로 아까 떼는 다행히 제가 요거를 다 측정해 봤어요. 그런데 요거 딱 두 개가 덧대어져 있는 부분만 안 나오더라구요. 그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어쨌든 작동을 하고 있었다. 전원부 캐페시터 선보다 그 안하고 진공워드 다시 꼽았습니다. 예 스피커나 더미로드나 꽂아줘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지금 더미로드 겸 스피커 캐비넷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출력이 나갈 거고 일단은 간단하게 저 B플러스 전압만 한번 모니터링 해 보겠습니다. 440, 441. 일단 기본적으로 눈으로, 냄새로. 네? 용기가 나는게 있는지. 아까 이거 바꾸기 전이나 지금이나 회로적으로는 똑같을 거에요. 일단 기타 소리가 나는지 한번 보죠. 바이어스를 맞추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어요. 전류를 잴 수도 있고, 1옴 저항으로 전압을 재서 전류를 구할 수도 있고, 트랜스포머의 저항을 구한 다음에 전압으로 오메 법칙으로 구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제가 선호하는 방법은 직접 측정입니다. 이 진공관을 바로 꽂는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만든 아답터를 꽂을 거에요. 3번 핀이 끊겨져 있어요. 3번 핀이 멀티메타로 들어갔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류를 재는 거에요. 이렇게 꽂고, 진공관이 어느정도 달아오르는 스탠바이 스위치를 올려볼게요. 그러면 전류가 흐를 겁니다. 그때 이걸 가지고 맞추면 되요. 자, 거의 450V 정도, 447V. 근데 지금 8.6mA. 너무 안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콜드바이어스가 걸려있다. 이거를... 끝까지 돌려도 20mm 밖에 안나오네? 왜 이렇게 안나오지? 진공관이 안좋나? 진공관 수명 괜찮았잖아. 사실 제가 처음에 바이어스를 한번 재 봤어요. 그때 이렇게 안 재고, 출력 트랜스포머 저항 가지고 재 봤는데, 그때도 사실 제가 안나오더라구요. 내가 그때 뭔가 잘못 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제대로 재던거네요. 그게... 바이어스를 걸어주는 역전압, 마이너스 전압을 측정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50V 정도에서, 마이너스 42V 정도거든요. 이게 지금 마이너스 30 몇 정도까지 더 떨어져야 돼요. 역방향으로 너무 높은 전압이 걸려있어요. 지금 하루가 지났습니다. 아...하루 동안 삽지라는 걸 생각하면 지금... 책상 위에 계속 올려둘 수가 없어가지고, 저를 옆에다 치워놨는데, 문제점을 찾았습니다. 근데 이 진공간의 파워 튜브 EL34가 정확하게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플레이트에는 고압이 걸리고, 캐소드라는 것은 저 밑에 접지가 되어 있어요. 플레이트에 고전압이 걸리고, 캐소드가 히터를 통해서 열을 받으면, 전자가 방출돼서 플레이트 쪽으로 쫙 빨려 올라가는 것. 그게 기본적으로 진공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거의 쇼트와 가깝게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중간에 그리드를 넣습니다. 이 그리드는 신호의 입력부이기도 하면서, 그리드에 마이너스 전압을 걸어줘서, 전류의 흐름을 통제를 해요. 마이너스 전압을 크게 걸어줄수록 전류가 안 흘러요. 작동점이 잠겨버리고, 마이너스 전압에서 0V에 가까워질수록 전류가 많이 흘러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값을 얼마나 줄느냐에 따라서, 진공간에 작동하는 작동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마이너스 전압을 조절해서 적절한 전류가 흐르도록 조절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진공간 앰프에서 바이어스를 조절한다고 표현합니다. 바이어스 회로는 마이너스 전압을 발생시켜주는 회로입니다. 처음에는 이 회로가 당일 고장난 줄 알았습니다. 뭔가 소자 하나가 문제가 있거나, 얼마큼의 마이너스 전압이 나오는지를 테스트해 보니까, 약 마이너스 50V부터 마이너스 42V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혹시나 제가 측정을 잘못했을 수도 있으니까, 실제로 저 회로를 스파이스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돌려봤습니다. 시뮬레이션 프로그램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저 회로는 고장나지 않고 제대로 된 전압을 내주고 있는 거죠. 저 회로가 문제가 아니라 진공간 주변 부품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전류가 많이 안 흐를 가능성도 있죠. 그것도 확인해 봤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EL34 진공관까지 포함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 실제로 발생하는 현상이랑 시뮬레이션이랑 똑같아요. 전류가 많이 흐르지 않아서 EL34의 작동점이 굉장히 낮게 세팅되어 있다. 보통은 콜드바이어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를 해서 마샤 램프 고객센터에 메일을 던져놨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구글 검색을 해보니까, 실제로 1959 SLP 마크2 리슈 이 모델의 바이어스가 굉장히 콜드하게 걸린다. 최고로 끌어올려도 콜드하다. 라는 문제점을 제기한 외국 포럼에 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마샤이 제작시부터 뭔가 이런 세팅을 의도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아직까지 마샤에서 답장 오지 않았지만, 솔직히 답장이 그렇게 올 것 같지는 않아요. 저 회로에 R28 56K라고 되어 있죠. 저게 56K와 VR1 20K가 되어 있는데, 잘 보시면 바이어스 전압이 출력되는 포인트부터 접지까지 결국에는 저항 하나를 가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 56K 더하기 20K, 그러니까 76K부터 저항을 끝까지 돌려버리면, 그라운드로 바로 붙여버릴 수 있으니까, 56K까지, 56K부터 76K까지의 가변 저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값을 좀 떨어뜨리면 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물론 회로도 상으로는 R28만 바꾸면 됩니다. 저걸 30 몇 K 정도로 바꿔주면 되는데, 저 PCB를 뒤집어 가지고 뜯어내야 하는 작업의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R28 56K 위에 저항을 병렬로 하나를 덧붙입니다. 그럼 저항 두 개가 병렬로 연결되기 때문에, 56K랑 저항값이랑 더해서 56K보다 낮은 값이 나오거든요. 계산기를 때려본 결과, 56K에 180K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42K. 그 얘기는 뭐냐면, 52K부터 42K까지의 저항의 레인지를 갖게 된 거고, 그 상태에서 제가 바이어스 팟을 돌려보니까, 전류를 거의 한 8mA 수준부터 거의 한 40-50까지도, 40-50이면 거의 그냥 맥스거든요. 40 정도 되면 한 70% 되고, 그 이상 되면 거의 맥스까지 그냥 차오르는 거예요. 바이어스가 콜드한 상태일 때와, 25mA 이상일 때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체크를 해봤어요. 저도 예전부터 되게 궁금했습니다. 바이어스를 콜드하게 하면, 물론 크로스 오브 디스토션이 있느냐 없느냐, 수력이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는지 궁금했는데, 오실로스코프로 출력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바이어스를 극단적으로 낮춰봤습니다. 글쎄요. 바이어스가 낮으면 크로스 오브 디스토션이 생긴다고 하는데, 근데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관찰되지는 않아요. 저는 보통 25mA 정도.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 올리면 바이어스가 바뀌어요. 진짜 이게 자동차 RPM가 비슷하죠. 자동차 아이들 RPM, 항상 그걸로 작동하는 거 아니잖아요. 밟으면 올라가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일 때 그저 그거지. 올렸을 때는 올라간다고요. 그런데 아직 콜드하게, 거의 잠기자시피, 저쪽에서 출력 전압을 재는 거거든요. 크랭컵. 아이고 무서워라. 57V 정도. 바이어스를 다시 제가 선호하는 대략 26V 정도. 60V 나오네요. 57V 대 60V. 계산기 한번 때려봐야 되겠다. 세상에 이런 일이... 영국 마샬 본사에서 엔지니어가 답장을 벌여줬어요. 와... 잠깐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9 SLP에 대한 질문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I would check. 만약에 저라면 VR1 가변저항이 값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 가변저항의 값이 좀 올라간 경우에는 적절한 마이너스 전압을 얻는데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만약에 VR1 가변저항이 문제가 없다면 R28에다가 100K 저항을 병렬로 붙여라. 마이너스 전압을 좀 더 떨어뜨릴 수 있다. 0V 가깝게 좀 더 붙일 수 있다는 거죠. 한 가지 덧붙이자면 마샬에서는 캐소드 쪽에서 바이어스를 측정한다고 되어 있죠. 제가 측정한 바로는 VR1 가변저항은 문제가 없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잖아요. 거기서 똑같은 값이 나온다고요. 그게 모든 걸 얘기해 주죠. 저 회로는 지금 문제가 없어요. R28 저항에다가 병렬로 뭘 덧대서 저항값을 좀 떨어뜨리면 적절한 바이어스 전압이 나올 거다. 제가 한 솔루션과 같은 답변을 이렇게 해 주셨네요. 답변을 열 거라고 예상을 안 했거든요. 그냥 한번 보내본 거예요. 그냥 밑재가 본전이다. 마샬도 과거의 마샬이지 이제 마샬은 옛날 마샬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는데 어찌 됐든 저찌됐든 이런 메일에도 이렇게 자세하게 답장을 해 주는 거 보면 너무 감동적이다. 퇴사하기 전에 잠깐 이런 일을 했었거든요. 유럽에서 이런 비슷한 질문이에요. 엔진 수리 같은 거 이렇게 답장을 한 달 두 달 있다가 하고 그랬는데 저 마지막 문구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캐소드 쪽에서 바이어스 커런트를 측정을 한다고 써놨는데 저는 플레이트 쪽에서 측정한 거고 캐소드 쪽에서 측정하는 거랑은 조금 값이 다를 수가 있어요. 플레이트에서만 들어가는 전류만 있는 게 아니라 스크린 그리드 쪽에서 들어가는 전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합쳐져서 밑에 캐소드 쪽으로 흘러나오거든요. 그런데 스크린 그리드 쪽에서 흘러나오는 전류는 플레이트 전류보다 상당히 낮아요. 하지만은 더하기가 돼서 캐소드로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과도하게 바이어스 주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캐소드 쪽에서 전류를 측정하면 어느 정도 약간 높은 값이 측정되니까 거기서는 약간 오버된 바이어스를 조정을 한다고 해도 플레이트 쪽 전류는 조금 낮으니까 아마도 제조사 입장에서는 캐소드 쪽에 조금 높은 전류값을 기준으로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회사에서는 RPM 리미트를 걸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타고 다니지 않지만 가끔씩 그렇게 조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 RPM을 얼마를 썼더니 차가 퍼졌다 이거 보증 수리 해줘라 이게 뭐 품질이 왜 이러냐. 일반적으로 뭐 플레이트 디스페이션의 70% 해가지고 보통 38, 40mA 수준의 바이어스를 굳이 맞추지 않아도 좀 콜드 바이어스 상태일 때도 앰프는 충분히 제대로 된 작동을 하고 수리도 좋다라고 제조사 입장에서는 인지를 하고 있을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어쨌든 굉장히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다 고쳤어요. 완전 정상. 컨디션이 아주 좋게 됐습니다. 다만 제가 영상 마지막에 다 조립하고 기타를 쳐서 소리를 좀 들려드리고 싶은데 저 상태로 며칠 정도 두고 보고 저 바이어스나 저 상태가 좀 유지가 되는지 안정화가 되는지 살펴보는 그 후에 이 안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당분간은 일렉기타 관련된 영상 올릴 때 항상 이 앰프를 가지고 소리를 들려드릴 테니까요. 이번 기회에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하시고 다음 후속 영상도 좀 기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최초 이런 소중한 앰프를 받아주신 기타리스트 최희선 선생님께도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 그리고 마샬 본사의 엔지니어 저분은 이름이 뭐야? 이름을 안 써놨네. 저분에게도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마샬 앰프 죽지 않았다. 감사합니다. 공대로 파파였습니다.